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지속되면서 국내 경제 외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 없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을 두고 공방만 벌였습니다. 이날 국회 외통위에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에도 특단의 대책 마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상훈 민주당 의원은 가자지구의 경우 대사관의 영향력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직항편을 이용해 우리 단기 체류자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는 중이라며 교민 안전 대책을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안전한 귀국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날 5차 중돈전 위기에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등을 두고 공방만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염수 괴담 선동으로 어민 수산업자에 타격을 주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에 있어서 일본 편들기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에 국내 경제 외교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